여러분 순양, 순양! 오늘 먹을 음식은 김치비빔국수입니다 여기 위에 김가루랑 깨랑 청양고추도 올려줬고요 이쪽에는 얼음이랑 여기는 삶은 계란 반숙 그리고 여기는 여러가지 전들인데 김치전, 해물파전, 이쪽은 호박전이랑 이쪽은 꼬지전이고요 이거는 전 찍어먹을 소스인데 간장, 식초, 고춧가루 이렇게 넣었습니다 음료는 맥컬리 자, 먹겠습니다 음 음 짜잔 짜잔 마시멜로우 에이 팽이버섯 핫도그 디저트 매콤달콤달콤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ㅎㅎㅎㅎ 아.. 와우 음.. 저건 간장에 잘 먹었는데 적당한 맛! 사실 밥을 먹으면 한입이bed 잘 먹은게 매운 맛이에요 여기가 너무 맛있어서 너무너무 맛있어 진짜 넣었대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진짜 잘 trouw 정말 맛있어보니 너무 맛있어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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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너무 맛있어 구독과 좋아요 너무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네요 이제 이 네이 국물을 먹으면 더 맛있어 ? 맛있게 잘 먹어요 그리고 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어떤 것을 먹어주세요 저는 이 국물을 먹어야지 한국의 국물에 들어간다 오늘의 국물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매콤한 맛 고소한 고춧가루 끝까지 expense! ㅎㅎㅎㅎ 와이쪙 깻잎 으어어어어어어어